아니 너희들 지금 실력이 3학년 수준이야. 3학년 수준. 3학년 수준도 솔직히 어떻게 보면 또 안 돼. 어? 지금 니들이 그동안 기어갔잖아. 어? 남들 걸어가고 있을 때 니들 기어갔어. 그럼 뭐야? 남들 걸어갈 때 니들 기어갔으면 이제부터라도 뛰어야 될 거 아니야. 어? 아직도 기고 있어? 아직도 뭐 걸음만 아직 못 배웠어? 파닉스 뗐으면 걸음만 뗀 거잖아. 그동안 걸었으면 이제 뛰어야 될 거 아니야. 어? 자 그래서 오후 인사는 어떻게 합니까? 굿압터는 어떻게 쓴대요? A F T E R N O O N 몇 가지 뭐예요? 무슨 소리예요? F 얘는 털 얘는 그러니까 털 소리내면서 털 이 눈에 보이면 돼. 어? 애프터 소리나면 좋겠네. 그냥. 애프터 하고 눈 하고 합치면 되네. 오케이. 오후 인사고요. 굿압터 누운. 그 다음에 저녁 때 만났을 때 인사? 굿잉. 굿이브닝. 이브닝은 어떻게 했어요? 그 다음에 인사? 굿나잇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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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, H, N, I, H, K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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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K. 나이 그흐트, 그흐 소리, 그 소리도 힘없고, 흐 소리도 힘없어서, 나이 그흐트가 아니고, 나이트, 어? 당연히 나이트를 못습니다. 네네 반에 보면 나이트 못쓰는 애들 많지? 그치? 어? 어? 채빈, 자민, 네네 반에 모닝, 애프터눈, 나이트 못쓰는 애들 많지? 어 그치? 왜? 걔들하고 동급이야 너희들은? 어? 어? 걔들하고 동급이야? 걔들 영어학원 다녀 안다녀? 어? 어? 그냥 안다니는 애들하고 다니는 니들하고 똑같애 동급이야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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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똑바로 준비해와 똑바로! 어? 4학년이다 이것들아. 알았어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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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! 감사합니다.